부산엑스포 관련해서 말이 많습니다. 말을 아껴왔지만 정부가 노력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계가 나서서 함께 노력했지만 아쉬운 결과가 나온 것 자체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문제는 국민을 결과적으로 속이고 우롱했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국민들은 예상했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외교전에서 실패하면서 특정 국가들과 소위 척을 지면서 더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막판 대역전급 운론하면서 국민들에게 잔뜩 기대를 부풀리게 했는데 이게 무슨 축구 경기도 아니고 기분 좋다고 하는 게임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의 주요 정책을 두고 특히 부산의 미래를 두고 하는 일에 이렇게 진정성 없이 장난하듯이 접근했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면 정말로 막판 대역전극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다면 무능한 것입니다. 알고도 그랬다면 참으로 나쁜 짓이죠. 결과는 이렇게 됐지만 부산 엑스포에 기대를 걸었던 우리 국민들의 실망 그리고 특히 부산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또 우롱당한 그 억울함을 달래주려면 이 부산 엑스포를 열고자 했던 그 취지에 맞는 국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반 시설 확보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고 이 행사를 유치하자고 하는 것이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이었으니 부산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그런 국가 정책들도 지금보다는 더 과감하게 신속하게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치를 장난하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여당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이 받은 상처 그리고 우롱당한 이 억울함을 반드시 해소해 주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